배틀필드 2042의 실제 게임 플레이 장면들을 엿볼 수 있는 트레일러가 방금 공개되었습니다. 실제 게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트레일러에서 묘사된 여러 정보들을 한번에 정리해보죠. 먼저 금리래전 배경이 무색하게 공개된 무기들은 다 현대전 기반의 무기들입니다. 그렇지만 라이센스를 못 따서 그런지 이름들이 조금씩 다른데 벡터는 V30이라는 이름으로 M4 카빈의 계량형은 4V9이라는 이름으로 AK-12는 AK-24, 움프 계량형은 PBX-9, 시그 MCX는 M5A3, 스토너 LAMG는 LC-MG, TRG-M10은 TG-24 뭐 이런식으로요. 그리고 권총인 글록18은 G58이라는 이름으로 또 실제 모습은 안보이지만 44구경 매그넘도 확인할 수 있네요. 뭐 라이센스 문제도 있겠지만 근미래 배경이라 이름을 바꾼걸까요? 또 게임 속 총기 부착물을 바로 변경할 수 있는 플러스 시스템을 직접 볼 수 있는데 딱 보시다시피 변경할 수 있는 부착물은 조준경, 배럴, 탄창, 손잡 이렇게 4가지며 각각 추가 2가지 정도의 부착물들만 사용 가능하네요. 그래서 근거리, 장거리용 조준경, 소음기와 소염기처럼 보이는 거 일반 확장 드럼 탄창, 수직 손잡이 짧은 그립처럼 보이는 것들을 볼 수 있으며 다른 총기들도 대략 이런식일 것 같네요. 다만 트레일러에서 하이브리드형 조준기, 열화상 조준기 같은 모습도 보이니 플러스 시스템에서 보이는 부착물이 사용할 수 있는 부착물의 다는 아닌 것 같네요. 또한 전작처럼 권총에 소음기, 플래시, 고배율 조준기도 장착할 수 있고요. 총기에 과연 얼마나 많은 부착물을 제공할지 기대됩니다. 장비로 넘어가면 먼저 공개 트레일러 주인공이었던 삼륜 택시도 이번 트레일러에서 또 날아가는 장면으로 나오는데 역시 모든 맵에서 사용 가능할 장비입니다. 그리고 헌비를 대체할 4인승인 LATV5가 있는데 개방형이라 탑승자들이 좀 많이 위험할 것 같습니다. 사수는 무인 포탑에 달린 미니건을 운용하기 때문에 고병 입장에서는 그냥 무시하고 넘겼던 지상수송 차량들이 더 위협적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리고 M1A5 에이브람스 탱크는 디자인만 살짝 미래적으로 바뀌었지 120mm 활광탄, 동축기관총, 연막, 응급수리까지 전작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특이한 점은 이번 작품은 무한 단약 그리고 후방 사수의 등장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언급했던 장비 커스터마이징으로 네번째 좌석은 적을 식별하거나 라곤할 수 있는 좌석이 생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상 장비들은 공수가 가능해 이런 식으로 바로 불러서 탑승할 수 있는데 로켓의 흑폭풍이나 떨어지는 장비로 적을 죽일 수 있으면 재밌을 것 같네요. 공중 장비로 넘어가면 오스프리 개량형인 MB38 콘도를 총 6인승이며 기수에 달린 3개 포탑을 3명의 사수가 각각 운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또 속도에 따라 엔진 방향이 바뀌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드디어 많은 유저의 소원이었던 미국 측 헬기로 아파치가 등장 게임에서는 AH-64GX 아파치 워치프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무장으로는 지속해서 라곤을 유지해야 하는 공대공 레이더 가이드 미사일 그리고 일반 로켓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중 장비도 동일하게 무한 탄약이고 배드 컴퍼니 시리즈처럼 파괴될 때 돌아가면서 떨어지는 모습도 볼 수 있네요. 정찰 헬기는 역시 미군에는 4인승 리틀버드가 등장하고 이름은 MD540 나이트버드라는 이름으로 러시아 측에는 하인드같이 생긴 놈이 미니건을 쓰는 걸 보니 러시아 측 정찰 헬기 포지션 같은데 정확히 어떤 놈인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공개된 스페셜리스트들 포함 공개 트레일러에서 모습을 보였던 여러 스페셜리스트들을 조금씩 엿볼 수 있었는데 먼저 윙슈트로 기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썬댄스라는 스페셜리스트는 윙슈트로 활강할 때 3인칭으로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딱 봐도 중기갑 컨셉인 스페셜리스트 델타는 컨셉에 맞게 방탄 방패를 사용하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이래도 공개 안된 스페셜리스트들이 5명이나 더 있네요. 이번엔 공통 가짓이 있는지 스페셜리스트들이 가지는 특별 능력들엔 또 어떤 게 있을지 이번 배틀필드에서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트레일러의 주요 무대였던 모래시계 맵은 이번 배틀필드 1042에서 두번째로 큰 맵이며 맵의 거점은 총 5개 그렇지만 거점 안에 적어도 3개의 세부 거점으로 이루어져 있어 사실상 총 15개 정도의 거점을 예상할 수 있는데 세부 거점을 다 점령해야 특정 거점이 점령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전작과 같이 크레인에 올라갈 수 있고 배필4처럼 엘리베이터가 존재해 옥상에서 사륜 바이크 날려 정찰 헬기를 바랄라로 보내거나 짐라인을 사용해 옥상에서 옥상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데 이게 플레이어가 직접 설치하는 식인지 맵의 요소인지는 모르겠지만 후자일 가능성이 더 커 보이네요. 그리고 뭐 나중에 스페셜리스트 특성으로도 짐라인 설치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카타르를 배경으로 하는 맵인데 여러 곳에서 한글 간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작진들이 누구보다 한국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작품의 큰 포인트 중 하나인 날씨 시스템 이 맵은 모래폭풍이 부는 맵인데 그 규모가 역시 어마무시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또 토네이도가 부는 완전 맵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토네이도는 오스프리도 날아갈 정도로 강력해서 재밌을 것 같긴 한데 뭔가 플레이어들이 다 저기 갇혀서 나뒹구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좀 당혹스럽긴 하네요. 토네이도는 발생 시간이나 진행 방향 모든 것이 다 랜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짤막하게 이번 시리즈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이탈이라는 맵의 모습도 짤막하게 볼 수 있는데 그냥 거점 사이들 거리가 평범하게 1km가 넘는 거리인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여기에서 길 잃어버리면 아주 답도 없겠어요. 그리고 화성에 가야 한다는 구분이 생각나는 궤도 맵 로켓이 발사되는 장면은 멋지긴 한데 게임 플레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진 모르겠네요. 공기되지 않은 모드가 뭐 로켓 발사 이런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사용 가능한 장비들로는 그래플링 훅이 실제 사용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점프 중에도 사용 가능하고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의 쿨타임이 필요하며 역시 이번 작품에서도 C4는 장비에 붙어 다양한 변태 플레이가 양성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치형 방패처럼 보이는 게 있는데 사용 가능한 가제신지 단순히 맵 요소인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아군을 향해 쏘면 바로 소생할 수 있고 적군에게는 데미지를 입히는 스팀 피스톨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나머지로는 이번 작품에서도 슬라이딩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는 빠지면 아쉬운 근접 모션 킬 도 확인할 수 있는데 아쉽게도 이번 작품에서는 처형 모션이 3인칭으로 카메라가 바뀐다고 하네요. 그리고 무기를 조준하면 이렇게 나침판이 추가된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분대는 최대 4명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작진들 말로는 이번 작품은 접근성을 염두에 두고 제작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전작에서 유일하게 호평받았던 스킬 중심의 총격전 시스템을 찾아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총 쏘는 재미가 FPS에서 제일 중요한데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겠네요. 아무튼 여러분들의 소감은 어떠신가요? 저번 공개 트레일러를 보고 예약 구매 바로 들으신 분들이 꽤 많던데 그분들의 소감이 제일 궁금하네요. 다음 배틀필드 2042의 소식은 7월 22일에 예정되어 있는 EA플레이에서 많이 밝힐 것 같은데 저도 미리 시연할 기회가 주어져서 그때 최대한 상세한 정보들, 소감들을 전달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코오바이디 했고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은 아마 종강하고 나서 한 1,2주 뒤에 올라가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